와우! 티타야! 시원하다! 라이르티비 우리 레온 꼬질꼬질 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안 돼 레온야 모욕 가자 모욕 가자 왜 목걸이를 뺄까? 들어와 고객님 손 괜찮으세요? 고객님 아이고 좋다 아이고 시원해 뭐래요? 엄청 시원하네 좋아 죽겠대 그냥 이번엔 뭐해요? 손꼬서 깨끗이 닦아줘라 고객님 목욕구 추루 한잔 하셔야죠 네 저희 샵에서는 깔끔하게 목욕구에 추루를 제공하고 있어요 진짜요? 시원하시죠? 가장 어려운데 손꼬 한번 닦습니다 손가락 비대에 돌아갑니다 제발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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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야 패스도 합시다 페면이 많으신 것 같은데 레오 님이 패스도 해요 뒤에 물 안 들어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자아 꼬부리 감사 감사 자아 안쪽 배 공개 배 공개 배 공개 집사야 시원하다 아이고 신나다 집사야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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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허리야 야호야 응? 아우 진짜 이게 누구세요? 빡빡빡 너 여기 처음 와갖고 벌레 때문에 고생했잖아 오빠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빡빡빡 해줘야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형이랑 누나랑 살 수 있다 뭐 자연 속에서 뛰어놀아 자연 속에서 개뿌리 자연 속에서 개뿌리 집에서 커야돼 벌레 다 올라와가지고 자아 민감한 똥꼬 똥꼬 갑니다 똥꼬 아유 집사야 시원하구나 네 어 발 아 상품 다 됐구요 마지막 행붐 들어갑니다 행붐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고개를 들어주시고 난 날 받아났어 없어 하하하하 잔뜩 들어가네 야 형도 허리 아파 죽겠다 아유야 응 금방 끝내자 조금만 참아 하하하하 불쾌하냐 상쾌하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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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시원하다 엄청 시원하대 어 시원하구나 하하하하 아따 시원하다 그래 등 좀 더 밀어봐라 전라도 출신이었어? 응 아 전라도 마지막 세초 아유 아유 내가 격력이 얼만데 8년 동안 8번이나 내가 목욕시켰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1년에 한 번 하면 되지 목욕은 그치 레오야 1년에 한 번 쌍꺼풀 생긴거 같은데 응 기지모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지모 하하하하 기지모 기지모 하하하하 오케이 아유 우리 레오 이쁘지 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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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도 깔끔히 닦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얌전하네 하하하하 다했습니다 고객님 하하하하 모욕도 잘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물기만으로 살짝 떨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고향이 컨테스트 오우 머슬베니아 나갈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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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린 소방하니까 아 내 줄었다 귀도 깔끔하게 닦아주고 우리 라이 누나가 면봉으로 귀 좀 닦아주세요 같이 모욕해 아 멋있겠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자 고객님 소금 바꿉니다 세호야 잠깐만 조금만 더 빼자 자 갑니다 3 2 1 고 오 털기의 제왕이야 다리 좀 떨어졌대 트루 대통령 그래 잘했으니까 보상 줘야죠 아이고 맛있다 이거 맛있다 네오 레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내가 트루는 진짜 못 이기겠다 진짜 잘 먹지 편하게 먹으라고 해줘 편하게 앉아서 먹어 아 잘 먹는다 시선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? 시선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? 아 귀여워 추르멍 추르멍 진짜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죠 스트레스 좀 풀려 레오야 이제 깨끗해졌어요 우리 레오 진짜 이쁘다 해야해 이거 궁금한 것도 못 참겠고 아주 그냥 바빠 허락 맞고 써야 돼 허락 맞고 허락 맞고 써야 돼 허락 맞고 다 참견해야 되니까 레오님 너도 될까요? 레오님 그냥 수고를 하셨어요 털고 막 참견하고 지금 바빠 레오야 허리 허리 뽀송뽀송해졌어요 그래? 오빠 아까는 말라 보였는데 지금은 부풀어졌어 우와 미모 돌아왔어 미모 자 가슴도 미모 뿜뿜 배 이번엔 배 뭐래요? 털이 그냥 너무 이뻐 레오야 누구데? 누구데? 누구야? 너무 이쁘잖아 뽀송뽀송해 잘했다 레오야 너 너무 뽀송뽀송하다 털 좀 봐 우와 털 봐 예술이다 레오야 최고야 최고 오우 레오야 에이 에이 롸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